비가 오는데요 비가 오면 왠지 촬영을 하고 싶더라구요 지금은 제가 우체국을 가는 중입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뭔가를 보내드리려구요 지난번에 5월 말에서 6월 초에 제주도를 다녀왔잖아요 그때 면세점에서 뭘 사가지고 왔어요 벌써 7월인데 가서 직접 드려야겠다 드려야겠다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못 드려서 우체국 택배로 보내드려야겠다 싶어서 우체국을 가는 중입니다 주차공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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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사용을 안해요 아주 방해가 되지 않으면 핸드폰으로는 거의 안보이겠네요 저는 잘 보이거든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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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상에 촬영 번호가 있으면 그거를 다 흐리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잘 보입니다 하하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윈도우 브러쉬를 지금 비가 그렇게 그냥 가랑비라고 어제부터 비가 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지금 예전에 값싸다 하면서도 이 음악을 잠깐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음악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흑적이네요 이게 주차가 안 되나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즐거워